네 오감독 옥션의 오감독입니다. 오늘은 요 거북이 약상을 좀 한번 소상가님 댁에서 좀 보러 가는데요 호대화상도 이렇게 에 인자한 얼굴 하고 배에 배를 이렇게 만지면 돈은 돈복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호대화상 옆에 약상 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거북이 약상에서 아침은 이렇게 아주 예 오래된 뗏물이 잘 늘었죠 쪼이도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도 좀 아담한 사이즈죠 뭐 두 뺨이니까 한 40 정도 40정도 사이즈 높이도 40 뭐 40에 40 일대일 비율은 참 아름다운 편하죠 약상 위에 이렇게 어 산물이 인산물의 모양으로 이렇게 에 모형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참 원단지 땜물 그대로 다 살아있네요 네 거북이 등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 요런 아름다운 작품도 오감독 옥션 실시간 생방송 중에 아 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려 하겠습니다 참 이런게 진짜 이렇게 예 시대감이 그대로 보존도 아주 잘 되있구요 참 아름답습니다 아 요번주 금요일 7월 31일 오후 1시 어 첫 실시간 생방송을 다양하고 재미난 작품들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아 외에 있던 특이하고 재미나고 아름답고 멋있는 작품으로 요번주 7월 31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라 요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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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라 요번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라 감사합니다.